사치다가 갑자기 지금 투망을 던졌는데 뭐가 들어왔을까요? 오늘은 물이 계속 차있는 상태라 물이 좀 깊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장사리에서 투망을 치고 있는데 뭐가 들어왔을까요? 뱀같이 생겼습니다. 뱀같이 생겼습니다. 뱀같이 생겼습니다. 우와 나이스입니다. 대박입니다. 큰 동갈치를 잡았습니다. 야야 이빨 벌린다. 뱀같이? 오 그러게. 동갈치가 이래. 살이 쪽 빠졌네. 아이고. 이러면 날 보여요. 또 뱀같습니다.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. 관광객들도 모여있고. 어머 간다. 물은 잘 내려가고 있는데요. 지금은 오늘은 간조가 한 번밖에 없는 날이라 계속 계속 하루 종일 지금 돌물이 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뭐 고기를 봤습니다. 옆으로 빠졌어요? 몇 마리에 안 돼갔다.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잠시요. 저런 뼈. 아 이것도 코고리 하는구만. 코가 그렇게 작은데도 코고리로 해? 어 그러니까. 이거 몇나? 두 몇나? 맞았어요. 맞았어. 한 마리들 같아. 우와 여기다. 여러 마리. 오 저 여러 마리다 이거. 간다 간다 간다. 오 이거 어떡해 야야야야야. 우와 총알이네 완전. 오 저쪽에는 대전어를 끌어올립니다. 오 대전어 잡았습니다. 오 대전어 잡았습니다. 네. 파렐을 끌고 있습니다. 파렐. 파렐 만 잡으면 조개를 잡습니다 여러분. 아니 이거 뭐야. 네. 대전어도 있긴 있네. 응. 그 사이즈 괜찮은데 왜 가져올라오지 저분들들이지 뭐야? 사당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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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당한 놈 사당류 사당류들 사당류 사당류 요건 전어네 전어 아 그래 아